오늘도 우리는 악입니다. 악으로 갑시다. 갑시다. 삼성은 악입니다. 아프요. 삼성! 그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럼요. 사실 클런치 능력이라는 게 센터 쪽 중견수 앞에 안타. 첫 타석 안타를 때려내고 있는 1번 타자 김지찬. 이 천 경기를 넘게 뛴다는 건 정말 축하해줄 일이고 그만큼 기복이 없이 했다는 증거거든요. 구자욱의 타구 센터 쪽도 가고 중견수 따라 붙는데 담장 넘어갑니다. 시즌 3호 홈런. 스코어 2대0 삼성이 앞장서면서 출발합니다. 타구 속도도 시속 158km. 직점이 됐습니다. 발사 각도는 27도. 경기 Mediterranean. 그는 한 balanced 회원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벅, 베벅! 베벅봉! 베벅! 베벅! 베벅, 베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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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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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턴만 걸으면 된다고 그 정도의 부상이라고 합니다 부상이라기보다는 불편함이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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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안타합니다 1루 왼쪽 좌익슛 뒤로 담장 넘어갑니다 이재현이 이만타자 야 지금도 정말 초월타구가 만들어지면서 라인드라이브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추가 득점이 절실했던 삼성 라이언스 그 상황에서 이재현이 투런 홈런을 때려냅니다 스코어 7대3 넉 점차 달아내고 있는 삼성 라이언스 이재현이 투런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플로zt 플로스티하게 더 낮게 낮은 공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면서 때렸고 유격수 멈춰주고 좌익수 부자욱이 잡았습니다 3볼 1스트리 떴습니다 포수 3루수 3루스 콜 김용회 콜이 더 컸고 잡았습니다 2아웃 치켜올려줍니다 팀의 마무리 투수였거든요 오승환 선수는 넘사벽이죠 몸쪽에 통과 삼진 최임진 최임진 장미도 최상 지금 지 4 3 4 5 쇠관ï선은 비만의 라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los 쇠관ï선은 비만의 라 오오오오오 팡 officer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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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최, 하, 사, 사. 이거. 최, 하, 사, 사. 최, 하, 사, 사.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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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승환 선수가 마운드에 있습니다. 시즌 3개에 세이브 있습니다. 2.70의 평균자책점점. 이 문제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정립이 안된 모습입니다. 바깥쪽 밀어때렸고 일루쪽 땅볼 파운드. 이성규가 잡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하이패스 볼을 유도했는데 이게 에스존에 들어오는 경우 많았거든요. 땅볼! 투수호승완 잡고. 정수빈 쪽으로 아웃카운트를 올립니다. 때렸고 왼쪽에 떴습니다. 좌익수. 기본곤이 잡아래면서 삼성 라이언스가 시즌 첫 홈 연승을 달리게 됩니다. 원어시 홀드 선수는 시즌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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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